대한민국 3대 도둑이잖아요. 연정은, 도경환, 도경환. 국민 가수 장윤정이고요. 국민 도경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우, 모래수. 연우야. 여기 춤을 밤에. 여기 춤을 밤에. 너구리 같아? 이렇게 하면, 여기 좀 주문 입고 가네. 뭐야? 너희 따로 왔냐? 하던가. 널 좋아한다고, 널. 무슨 년이야. 내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다. 뒤집어서. 일단 자기야, 백화점 너무 크니까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. 아니야, 아니야. 올라가면서 보고, 내려오면서 보고.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?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? 에스컬레이터. 이런 거 괜찮지 않아? 조벽 속은? 그럼 사? 이상한, 백화점은 10분밖에 안 되는데. 아, 예쁘다. 우와. 대박. 가볍지. 한 번 올려봤어? 한 번 올려봤어? 한 번 올려봤어? 한 번 올려봤어? 아니. resurrec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